이렇게 너무 친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야, 이리로 와, 앉아. 여기 앉아. 아유, 그렇지. 네, 그렇네. 많이 놀랐단 말이야. 제, 제 전남자. 오, 자, 자, 앉아, 앉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처음에서만 이렇게 많네요. 이건 진짜 이것도 굉장히 구경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이 둘이 지금 같이 있다라는 거. 제외했네요. 그렇지? 아니, 의상도 이렇게 빨강 파랑 뭐 이렇게 해서 괜히 얹어서 맞춰줘. 드라마에서 맞춰주는 것 같아. 한마디 현재 보장하네. 얼굴 엄청 밝게 졌는데요? 저 웃으면 원래 빨간 거야. 너 되게 뭐, 나 땀에 막 난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땀맨이에요. 대신 땀 흘려주는 남자. 대땀맨. 대땀맨. 애들 뭐 그럴 때마다 얘가 땀 대신 다 흘려주는 남자. 곤란할 때마다. 여전하고. 땀 흘려주는 남자. 제가 골라간다면 땀 흘려주는 남자. 땀을 대신 땀을 흘려주시대요. 심화. 너 팬이 많잖아. 저런 사람. 고마워. 나 조금. 언니 빨간색. 많이 민망하신가 봐. 내가 땀 많이 흘려주는 남자. 대신 맨이에요, 대신 맨. 땀은 내가 흘려줄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대단해. 얘네들 뭐 그럴 때마다 얘가 땀 대신 다 흘려주는 남자. 곤란할 때마다. 여전하구나, 땀 나. 그럼요, 형님. 지원이 형이 말 놓는 게 너무 신기하다. 두 살이나 차이나. 형이 80이라고요? 뭐, 왜 놀라는 거야? 뭐, 뭐, 뭐 어떤 의미냐? 아니, 생각보다 동안이시네요, 형. 근데 야, 성훈이란 동답이야. 야, 말이 돼? 뭐가, 뭐가 뭐. 아, 반갑다 친구야? 아니, 방금. 성훈이 형. 수원 씨로만 불러서 우리 옛날에. 제덕이, 제덕이랑. 귀엽다. 아, 귀여워. 아니, 제덕이 형 방금. 잘 보시겠어요. 엄청 버릇없어 보였어요. 왜? 아니, 동갑인데. 귀엽잖아. 아니, 내가 형이야. 왜? 내가 형이야. 제덕이 형이 우리보다 형이야. 귀여워서 그냥. 야, 무슨 리액션이야, 이게. 아니, 멋있다. 근데 저기. 우리 유라랑 수원이의 이 관계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 모르는 분들 있어서 우리가 살짝 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또 봐요?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가 따로따로 본 적은 많지만. 어, 나온다. 자. 야, 저거 저. 저 뒷모습이 유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그렇지. 야, 너는 왜 싫어하니? 네, 저도 못했으니까. 아, 진짜? 잘도 잘했어. 아니요, 저 못했어요, 오빠. 우리를 도지 말자. 소리 올려주세요. 아, 나 진짜 못 보겠어요. 아, 나 진짜 못 보겠어요. 자, 나온다. 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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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걔는.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요. 내가 쓰리 너무 안주해서 데려다 준 거예요. 얘, 이렇게 싫어하는 게 bên کے요. 여기 피어서서가 잠들었다면서. 이렇게 싫어하는 게 좀 ли게요. 악기 altered. 뒤가 안 맞잖아. 아, 운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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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utt get up. 아이 아이. 아이 너무 chey kasih. 아아. 이렇게 Maps? 야 need a si.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우! 키스쉽이 있어! 키스쉽이 있어! 아 땀 터져! 땀 터져! 오오오! 아니 저렇게 진했었나요? 지금 얼마나 당황했으면 지금 우리 대땀 맨이 땀을 또 죽어버려! 아니 땀을 안 버려! 이게 네 땀이야 이거는! 키스쉽보다 더 충격인 게 얘 띄어오는 거 봤어요? 그렇다고 유명한 장면이야! 그게 유명한 장면이야! 어떻게 이게 유명한 장면이야! 이게 가능해? 어디 이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근데 유라가 키가 커서 원래 제가 깔창 같은 걸 전혀 안 끼거든요 저 때만 딱 한 번 좀 이렇게 맞춰야 될 거 같아서 스타일리스트가 깔창을 좀 많이 껴줬는데 그게 좀 불편하였던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팔이 이상했다니까 팔이 이상했다고 팔이 이렇게 아니 평소에 내가 저렇게 뛰지는 않잖아 거의 저렇게 뛰었었어요 아 나 교상도 진짜 불렀네요 진짜 근데 이제 유라보다 톤 높은 거 같아요 해봐 시작! 가라 그래 가 인마 아 아 아 잘 가라 그냥을 하려고 드림속 시키는 거야 아 진짜 착하네 그거 하란다 하냐?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소원이가 좋아했던 거지 어머나 사실 미팅할 때 어 그분은 이쁘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소원이가 약간 이제 인정하는데 추억하듯이 왠만해서 소원이가 그러지 않아요 왠만해서 소원이가 그러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침이라고 아 네 이렇게 나는 얼굴을 나 얼굴이 아저씨들 그러잖아 아저씨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얘가 얼굴에 되게 이러고 아이고. 너 얼마나 잘생겼어. 약간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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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렇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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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이니까 두 손으로. 예의 바르게. 공손한 화이팅. 최대한 공손한 화이팅. 공화 공화. 공손한 화이팅.